1차 31명, 2차 20명을 가리기까지 김병준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박종성, 박근수 등 예선 심사위원들은 본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치열한 두 차례의 예선전을 거쳐 본선 티켓을 거머쥔 20팀은 9월 15일 오후 7시부터 나래울 치유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본선에서 다시 한번 꿈을 향한 열정을 펼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c 코미디언 전개입니다. 저는 1981년도에 mbc 코미디 탤런트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웃음형을 보게 하여 폭소제작전, 11통질반, 청춘만세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뽀뽀뽀 7년동안 mc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계프로는 오비넥주, 로스팜, 그리고 꼬깔콘, 찐빵선전 어린이형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피터팬과 포크선장. 하하하하하하하하 나는 포크선장이다. 다 나와라. 야 벼룩, 빈대, 모찌떡 다 나와. 아 근거에 돈이 없다고요? 어허, 그러면 어떡하나 이 사람아.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아아. 아 예, 알았습니다. 아,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사회봉사장은 수당한 정하영의 노래입니다. 내남자 나에게 남자는 당신뿐이야. 어허, 누군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남자는 당신뿐이야. 남들이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내가 택한 한 사람이야. 아, 아. 내 마음 아프게 몸들게 해도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당신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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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할 거냐 아무런 말해도 행복한 나는걸 나에게 여자는 당신 뿐이야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내가 택한 한 사람이야 때로는 내 맘 아프게 울린다 해도 당신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후회도 없이 이별도 없이 당신과 함께 멋지게 살 거야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바보란 말해도 행복한 나니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바보란 말해도 행복한 나니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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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